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허금한데 다 내버려두고 왜 여세요? 다를 대해 왜 내 옆에서 이러고 있을까? 너희들 왜 다 여기 모여 있니? 응? 할배. 할배도 왜 여기. 할배도 그렇고. 왜 다 여기 모여 있어? 아이고. 갈배도 그렇고. 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모였다. 그렇지? 쟤 다 여기 모여 있어. 기분 좋은가 보다. 잘자고 일어나죠. 기분이 좋아? 추운 날에 잘 있나 한번 봅시다. 추운 날에 잘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잘 지내나. 한번. 밭에 물도 좀 갈아 줘야 되고 하니까. 잘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돼. 자. 보다. 왜 둘밖에 없어? 하나는 잘해. 자나? 노랑이 못 봤니? 저자. 응? 안부리네. 물도 갈아 주고. 당부가는 니네들 군에 넣어. 물을 마시는 치아로 대체를 해야 돼서. 당부가는 니네들 군에 넣어놨어요. 이 때문에 물을 마시는 치아로 대체를 해야돼서. 그렇게 춥지는 않네 보니까 괜찮네 뭐 탈릭본이라던가 뭐 그런건 필요는 없겠다 보니까 날씨가 좀 추워져 가지고 지금 저기 은근히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요 겨울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일단 설치해 놓고 지금 설치하는 장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 내일 떨어지지 않게 지금 대충 요걸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고 아이고 귀여워 어디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고 내가 한번 다시 손부러 오게 완전 적응했네 노랑이는 저 안쪽에 되잖니 아유 예뻐라 새끼가 겁이 많구나 교육 잘 시켰네 아유 힘들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밝아서 좋네요 솔직히 요거는 그사지 뭐 밝다거나 그런건 없거든요 저거는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한거고 확실히 요게 훨씬 밝고 잘 보이네요 여기가 밤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 좀 확인을 좀 멸칠 관련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겨울에는 잠깐이나마 좀 켜두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더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여기가 남양주시라 들어가 이제 남양주시다 보니까 어디가니?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밝으니까 이게 또 좋네 너희들이 볼 수 있잖아 와 너 교육 엄청 잘 받았다 야 온도가 미지근해 이렇게 한가족이 한가족이구만 노랑아 아이고 새끼고욕 확실하게 했네 아이고 귀여워라 노랑이도 저기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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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 흘리네가 좀 걱정이긴 한데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또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어저께 보니까 저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온도가 이게 높지 않아요 아 아 아 안녕 안녕 여기 자고 노랑이로 어디 가고 아이고 너 구대협 때문에 큰일이야 아 나도 밥 먹어 나도 밥 먹어 나도 밥 먹어 꼬마야 꼬마는 어디 갔지 꼬마야 꼬마 어디갔어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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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도망가네? 야! 굳이 도망갈 필요가 있겠니? 응? 아휴 저 경계심 묵네 저거 친구 생겼어? 응? 응? 재밌지? 왜 이렇게 도망가더라? 일로와 또 실패 자꾸 도망가 일로와 교육 확실하게 시켜놨는데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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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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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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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오, 큰 분에서 잠이 안 남는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쏘냐. 일어나. 같아 닮아ener. 아이들 자 출 glands cause 수ồn 아저씨 정도와 여행을 지켜주세요. 무릎아줘row. 뭐야? cał금 공부 진짜 뚱싱 inf young men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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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시원한 장판은 그거야! 아, 그거가 내가 가장 안긴! 초밥국으로 나중 반성 프로포시야! 이만한세! 절대 안세! 나 제일 좋아하는 목걸이! 별 거친уч이에요 별 거친 Guin장 안 돼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구짜리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뭐 뜯으면 안 돼 모르지 마녀 여기 나의 손으로 안 돼 나의 손으로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힘드실 것 같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자구야 엄마 없는 조간장 아직 한 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과자 사왔어 아 1, 2, 3, 1, 3, 2, 4, 5, 6, 6, 7, 8, 9, 10, 11, 12, 14, 15, 16, 18, 11, 12, 15, 16, 17, 18, 19, 18, 19, 19, 19, 19, 19, 20.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할아버지 가봐 아휴, 지금 통화가 없다. 왜 이래. 애기 물어야 돼. 왜 이렇게 생각해. 뭔 소리야?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 가장 돈이 많은 집안이 맞죠? 필요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매북을 많이 여행해 가면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이 써야 되겠군 글쎄요 아무튼 돈이 많은 거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철술 있죠 철술은 게 워낙이야 네 아 아 gia와 아 와 맛있겠다 난 한나도 많이 먹었었는지 즐거웠어 그래도 당신이 맛있게 먹으면 나도 기분 좋아 잘 먹을게요 애끄러 너희 집에 집에서 3 E 가면 그리로 갈까 가면 어 너가하고 뭔만 더 좋지만 일같이 그런 음식을 먹었다가 탈치지 않나요? 돈이 많으니까 트레이더한테 달려도 사람들만 뇌치 하지만 디부 부자인 거라고 장난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철새의 집이 강하게 집이라도 하면 또... 안녕하십니까? 나는 거 문제 아닌데 나갈까 봐야지 지금 집에 나와있다 살게 이건군요 오늘 당신이 나가서 일자특구해봐 뭐? 그래도 사장님 여러분들 사장님이 어떻게 일하겠어 자 알잖아 당신도 다른 마구를 배송자가 없다는 거 철새는 가만히 지면 아무것도 못하다는 오늘 날 가장이 될 거예요 짠 아 난리 안 돼 짜자자자 반은 얘네들 주고 반은 너희들이 먹고 반은 길냥이 먹고 반은 길냥이 먹고 반은 길냥이 먹고 복lasses 우리 할배 숲 너무 많다노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으니 한번 줘보자 나 도망가던데 아 추워라 아따따따따 아이고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흘리지 말고 먹어 자 이렇게 놓고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